전 세계 투자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증권협회 협의회 연차총회가 15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이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투자처라고 평가하고, 좀 더 자유로운 공매도 재개를 주문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투자업계 전문가들을 신재근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미국 증권업계를 대표하는 미국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는 한국이 모건스테닉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매우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MSCI가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우호적으로 이어져온 한미관계가 지수 편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은 한국은 정확하게 풍성한 시점에서 한국의 관점을 많이 갖는 수 있는 것이예요. 미국과 한국의 관점와 한국의 관점을 강조하는 것이예요. 이 많은 관점과 EMB드소에 관점을 맞추는 것이예요. 한국의 성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해결할 수 있어요. 정부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 거래 시간과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 공시 확대를 추진해 왔고, 올해는 관찰대상국 진입에 실패했지만 이르면 오는 2025년 선진지수 편입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유럽 증권업계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매도 제도에 대해 좀 더 개방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제외하면 공매도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다는 겁니다. without having any coverage, without knowing that you have the ability to borrow shares to actually deliver. I think it's right that you do take a cautious approach, but also that you look at the potential benefits, of course, from an investor point of view. in allowing some form of short selling, again, in a safe manner. 그래서 한국에서의 계획을 더 많이 듣고 싶습니다. 공매도 완전 개방 여부는 MSCI 선진지수 편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해외 투자자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란 설명입니다. 한편 이번 국제증권협회 협의회 연차 총회는 지난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세계 최대 3호 펀드 운영사인 블랙스톤을 비롯해 300명이 넘는 글로벌 투자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